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됐다 아이고 자 오늘 볼 거는 지금 PVE 서버에 나온 신스킨 블랙우드 탈론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탈.. 어 그 인게임 외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게임 외형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일단 라인전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스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타 모션은 똑같습니다 음.. 그냥 평타 느낌은.. 그냥.. 찰시네? 괜찮다 이거 W가 핵심인데 역시 탈론은 W는 일단 굉장히 잘 빠진 것 같아요 이정도면 크창 모양도 꽤나 괜찮은 편이고 음.. 되게 괜찮네 음.. 이거 소리가 그리고 마음에 들어요 난 이런 소리 되게 좋아하거든 슝슝슝 하면서 어.. 소리 자체는 또 사운드도 되게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설은 아니고 이거 서사급입니다 아씨 근데 이거 Q도? 어 이거 Q 날라갈때 잔상 남는거 되게 마음에 든다 이것도 어.. Q 날라갈때 잔상.. 슥 생기면서 날라가지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 일단 색감 자체가 조금 어두운 계열을 다뤘기 때문에 좀 좀도둑 이런 느낌의 컨셉이라 스킨 자체가 어.. 탈론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스킨 자체는 어.. 되게 마음에 들어 Q는 벽을 또 한번 넘어봐야 되는데 탈론은 일단 이거 라인 좀 밀어놓고 어.. 핑 음.. 뭐야 벽 넘을때 무슨 조이 그것 마냥 그 뭐야 그것 마냥 생긴다 잔상이 그것 같아 나이스 진리언 잡아주고 어 이제 보니까 조이 머리카락 같아 별소호자 조이 되게 괜찮네 음.. 아 이건 진짜 마음에 든다 아 이거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이.. 그.. 배소호자 조이 머리카락이 저런 색으로 막 그.. 찰랑찰랑 거리면서 뛰어다니거든요 배소호자 머리카락 달고 다니는 기분이네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색감 자체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이라 그런가 엄청 마음에 드네요 1350원 치고는 뭐.. 그러니까 불멸이 너무 잘 나온 것도 있지만은 어.. 이 정도면 서사급 치고는 굉장히 잘 나온 스킨이 아닌가 일단 귀한 모션도 살짝 보면은 괜찮네 뭐 이것도 그냥 막 엄청 잘 나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무난하게 잘 빠졌다 이런 느낌 스킨 자체가 소리.. 그냥 이.. 나 이.. 그 사운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 내가 되게 이상하게 그 롤 할 때는 그 사운드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어.. 딴거 다 떠나서 W 사운드가 마음에 든다 W 날릴 때 요런 소리 어.. 이런 두메랑 돌아오는 것 같은 이런 소리 있죠 요런 소리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어.. 이런 소리가 막.. 그리고 이거 이펙트 자체도 좀 뭐랄까.. 어두우면서 조금.. 방금도 무슨 빛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올때 슝 하면서 돌아오는데 뭐.. 맞을 때마다 무슨 하얀 빛 나오고 요것도 되게 마음에 드네 일교 한 번 그렇지 핀이 아무리 어.. 느려도 이 정도 피가 급하야지 요거 한 번 잡아주고 그쵸 일러는 진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러에 비해 근데 인게임 스킨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애 이번에 한 번 WQR평 콤보 쓰면 어떤 식으로 이제 스킬이 나가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 나올 때 내가 WQR평 써가지고 스킬 이펙트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그래 지금 이거 소리 들리죠 평소에 탈롱 그 뭔가 좀 칼 소리가 아니라 Q도 뭔가 살짝 좀 둔탁한? 둔탁하다고 해야되나 이거를 조금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나거든요 난 이 소리도 되게 마음에 드네 내가 조금.. 너무 날카롭게 무거운게 싫어서 그런가 불멸같은 경우도 엄청 가벼워서 좋아했던건데 좀 불특은 되게 누가 봐도 막 창창창하면서 그런 소리거든 WQR평 음.. 궁도 막 엄청 화려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되게 담백하게 좀 깔끔하면서 무난무난하네요 나 다른거보다 W랑 병넘기가 왜 이렇게 마음에 드냐 궁도 궁이지만은 아 근데 궁도 괜찮긴 하다 아 나 왜 이렇게 근데 궁도 궁인데 나 이거 왜 병넘기밖에 안보이냐 어 진짜 딱 그런 느낌? 불축 상위호환? 불축보다는 조금 스킨 자체는 가벼운데 아니야 상위호환이라기는 그래도 불축은 또 불축대로의 개성이 있긴 해서 상위호환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조금 그렇다 이거 말파 5레벨인데 이거 킬각 나오죠? Q랑 E 빠졌고 그렇지 음.. 아 이거 병넘을 때마다 자꾸 조이 밖에 안 떠오른다 미치겠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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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원래 넘어지는데 왜 안넘어져 어.. 여기 병넘다가 우리 팀 다 죽었다 버텨봐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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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피하였어 그렇지 선보가 부드럽게 안나가긴 하지만 PB 서버랑 궁 자체도 근데 궁은 생각보다 막 W? 막 이런 스킨 자체에 이런 병넘기 이펙트에 비하면은 막 이펙트 자체가 화려하진 않네요 표창 자체가 그냥 이쁜편이라 그렇지 이펙트가 화려한 건 아닌 것 같아 음 아깝다 이거 크로마도 한 번씩 써보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크로마도 전체적으로 호불호 안갈리고 다 이빌 것 같다 내가 아직 제대로 써본 건 아니지만은 안 봐도 크로마도 전체적으로 다 이빌 것 같아요 나물토가 약간 밍밍하다고요? 좀 아무래도 RPG 컨셉에 좀 그런 좀뚜둑 이런 느낌이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화려하거나 그래도 컨셉이 안맞은구나 나이스 어 가렌이 완전 티가 없네 크로마는 이제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거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마 크로마는 본서버에서 따로 보여드릴 것 같아서 네 컨셉 자체가 조금 그런 컨셉이야 좀 흔히 생각하는 RPG 게임에 그냥 좀 도둑? 이런 느낌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블랙우드라는 거는 그냥 이거는 제 추측이거든요 그냥 좀 뭐 그런 갱단의 이름?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블랙우드라는 뜻 자체가 있나? 명확한? 그냥 있어도 얘네 막 뭐 탈익, 트위치, 탈론이 뭐 속해있는 그 그 집단 이름이 블랙우드가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본서버에 나오면 되게 자주 쓸 것 같아요 아 뭐야 그쪽이에요? 아 근데 또 그런 컨셉은 아닌 것 같은데 세 친구 다 음 그러면 더더욱 그거네요 타락한 나무 점령이라면은 딱 그거네 그냥 어 얘네, 얘네 진짜 갱도 이름이겠네 어이구 이거 잡으나? 내가 타고 맞는 중 죽여 피 줄게 아니 왜 자 안돼 아 그런가? 망토가 많이 아쉬운 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그래 나는 망토도 그냥 이게 이 망토 자체도 컨셉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마음에 드는데 그냥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스킨 컨셉이었다면은 망토가 좀 너무 두더기 같은 느낌이라 아쉽지 않나 생각했을 것 같은데 컨셉 이미지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막상 그리고 크로마 같은 거 다른 크로마들 쓰면은 망토도 또 마음에 들지 않을까 너무 색이 어두운 건데다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저도 저도 그 스킬 이펙트 자체는 벽 넘기가 제일 눈에 띈다 다른 것보다도 저도 그래요 이펙트 자체는 벽 넘기가 제일 눈에 보이는 궁 4키고 쇼 나이스 궁은 어 정말 어차피 그래도 내가 솔직하게 다 깔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궁 자체는 나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궁 사운드도 그렇고 궁은 조금 아쉬워 어 다른 스피드에 비하면 Q도 그냥 무난하게 마음에 들고 W는 엄청 마음에 들고 소리랑 이펙트 다 그리고 패시브 터지는 것도 괜찮고 병 넘는 거는 불축 보다 아니 뭐 불멸보다도 더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 근데 궁은 그래도 불멸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제 탈론 이펙트 이런게 바뀌는 스킨들이 그래도 굳이 대표적으로만 뽑자면은 이제 불축이랑 불멸이었는데 서사급 스킨이 딱 그거 두 개잖아요 서사급은 이제 이것까지 총 세 개가 되는데 세 개다 느낌이 다 제각각이라 좋은 것 같아요 좀 뭐 이미지가 겹치는 게 딱히 없어요 이거랑 불축도 안 겹치고 그냥 세 개 다 다 제각각의 조금 개성이 있어가지고 세 개 돌렸으면은 진짜 안 질릴 것 같아요 이제는 스킨들이 당장 불멸하다면서도 질리는 느낌은 없었는데 어차피 어쨌든 스킨은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 하긴 했으니까 본 서버에 나오면 제가 크로마 골고루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본 서버에서도 스킨 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히 또 스킨에 대해서 크게 코멘트 할 게 없네 도로는 불멸 때는 뭔가 조금 할 게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 불멸 때는 솔직히 좀 그게 있었어요 이전 스킨들이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거든 불축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사마 불축 은융검 이런 것 밖에 없는 탈론한테 내가 이게 그래가지고 더 기뻐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얘는 이번 스킨도 진짜 잘 나온 편은 맞는데 그 이전작이 너무 너무 조금 퀄리티가 좋았다 보니까 얘에 대해 크게 할 말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벽 넘는 것 때문에 기동신 신고 맨날 로밍 다니고 싶다 요오무 키고 어 벽이나 맨날 넘고 다니고 싶게 생겼어 아 불멸은 또 일러도 사실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일러에도 눈이 많이 갔고 이번 스킨은 일러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어 물론 인게임은 불멸... 이 스킨이 취향이면 그래도 불멸급은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이 스킨이 취향이라면 아무튼 스킨 자체는 요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본 서버에서 나오면 어 어 시청자분들이 직접 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남이 하는 것도 물론 어느정도 본인의 리뷰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본인 생각에 직접 써보는 거랑 보는 거랑은 달라서 나도 써볼 때랑 보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네 볼때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그래도 어 만족스러운 스킨인 것 같아요 하... 지지... ㅂ 그리고 구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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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